동대문구가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위한 소소한 걷기 챌린지를 확대 운영합니다. 소소한 걷기 챌린지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일부터 17일, 7일간 진행됩니다.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에 가입해 기간 내 5일 이상 만복 얻기 실천 후 걸음수와 날짜가 보이는 인증사진을 채팅창에 올리면 됩니다. 인증 완료 메시지 수신치 참여가 확정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해 소정의 혜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